그 쌀뜨물 받았는데 거기다 그릇이 다 풍덩 당아 놓고 거기서 씻어 가요 아까워서 거기다 대수 1차적으로 씻고 그 다음에 그것도 물이 안 나와 가지고 그 빔을 받아다가 또 눈 녹인 물을 눈을 또 퍼다가 눈을 녹여서 그 생각에 또 눈물이 왈칵 나는 거야 그래서 보살님이 왜 우세요 하니까 북한에 있을 때 우리 엄마랑 이렇게 하던 생각이 또 눈물 나요 하니까 울지 마세요 잘 살 거예요 북한 분들은 이 약해서 아마 잘 살 거예요 그러다가 힘을 주더라고요 거기서 야 내가 이제 나가면 진짜 남들보다 잘 살아야 돼 같다 그 집에서 진짜 진짜 내 이때까지 받았던 대접을 다 받고 들어왔어 하나원에 진짜 정원에 앉아서 커피 마시던 그 생각 그 대접 우리가 언제 커피라는 걸 마셔봤겠습니까 언제 세탁기 냉장고 뭐 에어컨까지 있는 그런 집이 바뀌었습니까 그래 구경도 못해 북한에서는 근데 있잖아 우리가 하루 저녁에 들어갔는데 우리 둘이 옷을 갈아입고 사가지고 들어왔더라고요 잠옷을 샀네 네 그래서 보살님이 준 옷을 너무 미안해 가지고 괜찮아 괜찮아 세탁기다 여서요 여서요 알아서 자기가 빨아줘야 돼 세탁기 안에서 앞에서 우두컬이 서 있었어요 그 세탁기 돌아가는 걸 보고 구경하고 어떻게 돌아가나 싶어서 중국에 있을 때는 다 손빨래를 했잖아요 근데 보살님이 뭐 깨끗이 빨아지 않을까 아이고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고 손빨래한 것보다 더 깨끗해요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럼 이거 말려서 놔요 아니 말려오는 기계 또 있어야 하더라고요 보니까 2층으로 되면 말려오는 기계가 있더라고요 본 적이에요 네 아이고 내가 이거 이거 진짜 이게 진짜 난 지상당원이네 빨래가 말려 나오는 것도 너무 신기했고 네 신기하고 세탁기가 돌아가는 것도 너무 신기해서 그래서 난 이게 아니 내가 이게 어디 고소선에서 왔나 하는 생각이 들죠 둘죠 왜 내가 이거 빨리 못 왔을까 이런 생각에 사무치도록 후회되더라고요 늦지 않았습니다 2012년도에 오신 것도 지금 와도 늦지 않습니다 글쎄 그렇죠 그럼 그렇게 한화원 국정원 생활 다 마치고 사회 나오셨을 거 아니에요 네 사회 통 나왔는데 집은 어디 받았습니까 청주로 받았죠 청주로 받았는데 그때 갔는데 집을 나한테 주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웃기는 게 뭐인가 우리 물건을 택배로 받은 근데 북한은 택배가 없죠 소포가 온다는 게 오늘 부채 쓰면 일주일 지나도 안 오고 보름 지나도 안 오잖아요 석 달에 오잖아요 석 달 있다 오잖아요 그래 그때 택배 내일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다음날 들어온다고 합니다 거기서 또 충격을 받은 거예요 에이 뻥치지 마시오 에이 거짓말 에이 택배기사 석구만 살았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그 짐이 참득했어 우리만 나가는 게 아니라 내만 가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원 60명이 다 나가거든요 뭐 저 물건이 하룻밤 사이 온다 해 야 저게 진짜야 아는 게 아니라 우리보다 택배가 먼저 도착했어 하나원에서 그 택배를 부치고 다음날 집으로 왔는데 택배가 먼저 왔어 택배를 전날 부치잖아요 택배가 언니보다 먼저 집으로 왔다는 거잖아요 집에 와니까 오 집에 보니까 아니 아파트 앞에 택배가 있는 거예요 현관 앞에 놀라셨겠어요 놀랐지 엄마 이게 진짜로구나 아무리 이 봐도 내 거야 엄마 이게 맞긴 맞네 그다음에 그 이렇게 그때 신분증이라는 거 엄마 신분증 이거 진짜 나와야 나온다 일주일에 나온다는 게 어 그래요? 어 이게 진짜 나도 어쩐 이 나라 국민이구나 하는 생각에 신분증 받는 날? 네 눈물이 왈칵 나더라고 그래서 집 보니까 아파트가 엄청 깨끗하고 그 앞에 있잖아 종원 앞에 나무가 막 푹 새파르게 있지 꽃이 탁 있지 야 이게 진짜 내가 받는 집이 맞나? 내가 언제 아파트 생활했어? 북한은 하모니카 집에 그저 한동이 6세대인데 어떻게 꿈인가 했어? 마우 이거 정신 차리자 꿈인가 했어 그래 턱 들어갔는데 아 내 짐이 와 있어 아 이게 거짓말이 아니구나 그다음에 열쇠를 주더라고요 손이 막 떨리더라고 어 선생님 이게 제 집이 맞아? 예 예정 새 집이 맞아요 이러더라고 이래서 어쨌든 간 들어갔어 들어갔는데 난 우선 물부터 털어갔어 진짜 그 보살님 내 집처럼 더운 물 찬물 나오나? 예 아니 아닌 게 아니라 더운 물이 나오더라고요 진짜 믿었지 아 진짜라구나 그 다음에 나보고 핸드폰 할라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어머나 진짜예요? 중국에서도 언제 내 핸드폰 있었나요? 노망이 핸드폰 가지는 게 노망이 됐거든요 중국은 맨날 시골에 살았다니까 진짜 내 소원이 핸드폰 가지고 있는 소원이랬는데 내 마음대로 어디든 전화할 수 있죠 하니까 할 수 있잖아 그럼 다른 나라에서 전화할 수 있죠 하니까 할 수 있대요 그러면 해외에는 전화를 할 수 있다는 걸 몰랐습니까? 몰랐죠 아이고 몰랐죠 그렇지 모를 수 있지 근데 또 어떤 일이 생겼는가 지금 핸드폰 할라 가는 길에 경찰차가 오는 거예요 중국 경찰차와 한국 경찰차 비슷하잖아요 가슴이 찰떡하는 거야 가슴이 찰떡하는 거야 몇 년 갑니다 그때 비둘 생각나더라고요 아 이게 대한민국이지 아 내가 왜 이러지 중국에서 맨날 그 경찰차 보면 숨어 다니던 그 생각에 있잖아 그 트라우마가 난 그 한 4년 가더라고요 몇 년 갑니다 아 이게 대한민국이지 내 나라지 내가 어쨌든 간 둥지를 틀고 이 나라에서 내가 마음대로 살 수 있는 나라가 생겼구나 하는 생각에 난 진짜 울었어 그다음에 우리 아파트를 먼저 알아야지 내가 어디 가든 잊어먹지 않고 집으로 들어올 게 아니에요 저희는 저 북한에 터미널이라는 게 없잖아 아 없지 없지 저희는 그런 말 용어를 모르잖아 그래서 아니 터미널이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 그러니까 아 버스들이 잔뜩 안 돼 거기부터 먼저 갔어 어 이게 청주라는 거기를 먼저 내가 알아야 되겠다 청주 터미널이 알아야지 내가 여기서 이렇게 적응하며 생활하잖아요 야 터미널이 내가 세상에서 보지도 못한 터미널이요 어째 그렇게 깨끗해 그리고 버스들도 쫙 쫙 쫙 쫙 서서 있잖아요 대전 대구 서울 강원도까지 가더라고 그래서 이 버스가 강원도까지 가요 내가 하니까 가죠 다 가요 전국으로 글쎄 근데 그때는 모르는 모조리 그랬으니까 아 이거 며칠이면 가요 내가 그래놨거든요 대구소가 없지 않아요 없지 청진도 없지 없죠 없지 평양도 평양 못 가봤지 평양은 시내만 있지 시외로 빠지는 이렇게 전국으로 빠지는 버스정류장은 북한 어디에도 없습니다 없지 북한에서 한 번 있잖아 우리 언성이라는데 언성이라는데 청진까지 가자면 완전히 사람 대갈박이 깨져야 돼 그걸 타겠다고 그 다음에 버스에 짐작이 완전히 뭐 사람보다 짐작이 더 많아 그런 것만 봤지 언제 맨날 다 장사 떠난 사람이니까 그래 그 언니가 같이 강원도 갔어 바닷가에 끝내는 그 버스를 타보셨네요 석초라는 데 갔어 그 다음에 거기다 대고 또 울었어 나는 눈물이 많이 생기더라고 엄마 아버지 우리 엄마가 고향이 삼척이거든요 어머니 고향이 한국 있습니까 네 강원도 삼척이에요 어머 우리 할아버지가 강원도 삼척 세멘트 공장에서 일했어요 그 세멘트 공장에 있더라고요 내가 거기까지 가봤어 그러면 어머니께서 6.25 때 북한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렇죠 국군 아저씨 둥이 옆에서 우리 엄마가 올라갔다 그러더라고요 고아였나 봐요 고아였지 그래서 국군이 길거리에 애가 혼자 있으니 그냥 이렇게 업고 업고서리 그럼 그렇게 이제 엄마의 고향 삼척으로 가셨을 거 아니에요 가는 길에 이제 우리는 늘 그렇습니다 일단 북한 사람들은 처음 대한민국 왔을 때 구경하기 바쁘잖아요 버스 타고 갈 습관이에요 그렇지요 시내도 시커먼데 어떻게 또 농촌 똑같죠 그래서 야 이거는 시골도 다 불이 전등이 다 있네 야 이건 진짜 시골이 시골이 같지 않네 내가 그러면서 그다음에 우리 엄마하고 통화했어 엄마가 북한에 북에는 어떻게 어떻게 해서 내가 무조건 통화해야 되겠더라고 엄마한테 북한에 그래서 어떻게 해서 우리 엄마를 찾았어 브로커를 해가지고 엄마 내가 엄마가 있던 고향에 갔다 왔어 우리 엄마가 너무나도 놀라가지고 정말이야? 엄마 시민트 공장에 그대로 있더라 우리 엄마가 막 울더라고 딴아 고맙다 엄마 소원을 네가 일으켜줬구나 이러면 그러면 우리 엄마가 막 울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또 막 울었어요 그래 같이 왔어 그래 내가 그랬어 엄마 대한민국에 와 내 동생 보고 그랬어 야 막내야 대한민국에 오라 언니는 진짜 부러운 곳 없이 산다 집에 냉장고 티리비 그다음에 전자레인지라는 거 넌 모르지 저리 즉석에서 디아소 밥 해 먹는 거 모르지 그런 거까지 언니 일찍으로 다 있다 모르지 않으니까 언니 엄마가 지금 병들어서 못 가 너무 안타까워요 진짜로 안타깝지 그래서 우리 엄마 못 오고 고향도 못 가고 우리 엄마가 사망됐는데 이 나라는 내가 번쩍쩍 운행이 쫙쫙 쌓아야지 얼마나 좋아 우리나라는 해주세요 우리나라 하지 마시고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난 거기서 진짜 행복을 느꼈거든 그렇지 내가 그래서 있잖아 내 대한민국에 와서 내 마음 먹고 돈 벌겠다 마음껏 돈 벌겠다 그래서 양봉을 시작한 거야 그래서 양봉을 시작하겠습니까 누구나 기회를 주는 기회의 땅이 아니니까 그렇지 내가 열심히 살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양봉장을 운영하신 거예요 양봉을 어떻게 소화하십니까 충청북도 괴산에서 하거든요 하 우선 괴산에 왜 내려갔는가 괴산은 중부지방이라 아카시아 꿀이 전국적으로 아카시아 꿀이 질이 품질이 엄청 좋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것도 간 것도 아니라 그때 우리가 진짜 맨손으로 시작했어 맨발로 누가 우리를 앓혀주나 뭐 그때는 네이버 칠 줄도 몰랐거든요 어제 그저 이 발로 뗐어 그래 발로 가서 괴산군 저천리라는 데 갔어 청하면 저천리라는 데 그러면 한국에 오셔가지고 다른 일 해보신 거 없이 없어요 바로 그냥 양봉하러 가신 거예요 네 그래서 양봉을 시작했는데 물론 우리 신랑이 양봉 경험 북한에서 했어 했는데 여기 와서 안 되더라고 저 사람은 기계도 못 다뤄봤대 북한은 기계로 하는 거 없대요 기계로 합니까 기계로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는가 하면 우리 벌들이 꿀 또 왔잖아요 그걸 있잖아요 볼통에서 꿀 터는 기계가 있어 그리고 또 꿀을 있잖아요 옮기는 이성기가 있어 야 얼마나 좋은가 봐라 이 나라는 나는 우리나라 얼마나 좋은가 봐라 진짜 우리도 시행착오는 많았어 알겠죠 왜 알겠습니까 진짜 고생을 많이 했어 빈털터리에 진짜 누구 도움도 없이 그냥 지금 몇 년 차 되셨습니까 지금 오전 거의 10년 차 양봉 일을 10년을 하셨어요 네 그러면 제일 처음으로 생산한 꿀이 어떤 꿀입니까 네 아카시아지 아카시아 아카시아는 벌이 이렇게 아카시아 나무에 앉아서 꿀을 캐서 날라다 주는 거죠 그렇죠 개산군에서도 품질이 제일 좋은 꿀이에요 개산군에서도 품질이 1등으로 가는 꿀이다 자신 있습니까 자신 있어요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품질이 진짜 좋아요 그것도 순산 속 깊이 들어갔으니까 농약 피해도 없고 그리고 이렇게 그게 중요하지 네 다른 사람들이 옆에서 양봉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우리 거기 아 그게 중요하다더라고요 네 양봉하는 분들이 그닥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벌들이 농약 피해가 하나도 없어요 건강하고 건강하고 드셔보시고 아 이게 진짜 진꿀이에요 알아봐요 재구매가 많겠네요 네 재구매가 많거든요 우리 신랑은 야 조금 더도 적게 팔아도 진짜 최고의 품질을 팔자 드셔보시면 안다라는 자신감이 있어서 네 자신감은 난 확고하게 말해요 나 그래요 이 꿀을 드셔보세요 다른 꿀하고 진짜 틀려요 열말 할 필요 없습니다 가져오셨죠 네 네 보여주세요 차원이 틀려요 품질 보장이라고 이렇게 글까지 새겼어요 이 정도면 진짜 완벽하게 자신 있다라는 얘긴데요 그리고 아카시아 꿀도 처음에 뜬 꿀을 우리는 안 팔아요 왜 거기에 설탕 잔유가 있어서 어머 진짜 그래요 네 그 정도로 품질을 위해서 네 품질을 보송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나라도 대한민국도 발전해서 진짜 꿀인가 아닌가 품질을 보송하는 검열하는 기기가 있어요 그래서 속이지 못해요 근데 요거는 뭡니까 여기가 찔레꿀이거든요 아 찔레꿀하고 아카시아 꿀이 이게 색깔부터 달라요 네 색깔이 달라요 어떤 게 더 맛있어요 물론 아카시아 꿀도 맛있는데 이 꿀이 더 맛있어 그러면 여기 또 있던데 네 여기 보니까 이건 제가 가끔씩 운동하면서 먹는 겁니다 너무 맛있더라고요 아까 좀 전에 제가 피곤해서 하나 털어먹었는데 네 세상에 이렇게 스틱으로도 나온 거 이거는 몇 킬로에 얼마씩 합니까 요거는 몇 킬로인 게 아니라 개수대로 팔거든요 아 요거 요렇게 네 50%에 35,000원씩 싼 가격이죠 아 싼 가격에 여기 한 개당 15g 내지 16g 나가요 그러니까 피곤하실 때 이거 하나 딱 털어먹으면 그리고 이게 좋은 원인이 어딘에 있는가 하면 막 기침하잖아요 그땐 주머니에다 엽고 가방에다 엽고 아 그렇지 그 다음에 이렇게 자기 앉는 식탁에다가 넣고 그 다음 잠자리에다 머리맡에다 넣고 기침 탁 할 때 요거 탁 뜯어서 두시면 기침이 없어 오오오 진짜 저도 진짜 항상 요 머리맡에 1kg짜리 뚜껑을 여고 있잖아요 요거 탁 뜯어가지고 아 그러네 이렇게 아 틀려요 이 찔레꿀이 맛이 엄청 좋아요 예 찔레꿀이 이야 진짜 맛있네요 아카시아하고 또 틀려요 이게가 그래서 찔레꿀은 좀 있잖아요 값이 입나가거든요 아니 가격을 떠나서 네 너무 맛있습니다 진짜 진짜 틀려요 아카시아 꿀은 좀 순수한 순한 맛이고 요거는 좀 진한 맛이 나네요 또 수백가지 꽃에서 나는 자파꿀하고 또 틀려요 요거는 무슨 꿀입니까 순아카시아 순아카시아 그러면 요거는 얼마입니까 요거는 그죠 6만원 6만원 하면 우리가 제가 꿀을 워낙 많이 사 먹어서 그 아카시아 꿀 해서 XXX에서 많이 팔아서 먹는데 제가 정확히 이제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더 걸어요 XXX에서 파는 것보다 이게 품질이 이게 지금 2.4kg의 병꿀이거든요 병꿀인데 2.5kg 5 나가요 품질이 좋아가지고 아 그럼 2.5kg에 5 조금 더 나가요 더 나가는 거에 6만kg 6만원 네 6만원 6만원 요거는 얼마입니까 3만5천원 1kg인데 1.2kg 나가요 품질이 좋아가지고 아 더 많이 나가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동생이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걸다 했잖아요 이거는 이렇게 하면 진짜 아 걸어요 딱 보니까 이게 무거워요 2.5kg 나가요 아 오늘 저희 유미카에 새벽부터 계산해서 운전해서 유미카에 꼭 홍보하고 싶다 해서 지금 오셨는데 네 이렇게 아카시아 꿀 요거는 2.55kg 라고 합니다 요거는 6만원이고요 요거 스티클 요거는 40호에 3만5천원 요거는 아카시아 꿀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찔레꿀이에요 네 찔레꿀 1kg 원래는 1kg인데 요거는 워낙 품질이 좋다 보니까 1.2kg 나간다고 합니다 1.2kg에 3만5천원이라고 합니다 우리 유미카 시청자분들 요즘에 또 건강을 잘 챙기셔야 되잖아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번 기회에 꿀은 늘 우리가 집에서 드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아카시아 꿀 찔레꿀 꿀 다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이 가격대면 평균 가격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다른 데 거를 사 드시는 것보다 믿고 한번 사주세요 정말 맛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홍보한 데서 뭐 얻어먹는 건 아니고 정말 열심히 살잖아요 또 우리 방송에 나와서 나오셔서 이렇게 홍보하겠다고 새벽부터 오셨는데 정말 열심히 사시는 분이니까 제가 정말 진심으로 홍보를 하는 거니까 믿고 한번 드셔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믿고 드셔보세요 이건 진짜 0.001g도 없는 설탕이 없는 자기 자연산 순수한 보리 채집에서 온 순수한 꿀이 될 것 같은데 ipts 법정 One ficar 한 Christians 번호로